안녕하세요. 너무 씩씩하고 좋으세요. 비어오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단체급식, 급식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급식관리 단체급식이라고 하면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체급식은 일단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난이도가 심하다고 생각은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단체급식이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범위 자체가 너무너무 넓어요. 단체급식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식품학이나 영양학처럼 한 과목으로 딱딱 분리되지 않고 급식 영양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단체급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범위 자체가 너무 넓어서 실제로 그거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은 처음 접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처음 보는 거다. 그래서 틀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좀 사실은 좀 약게 해드릴 거예요. 깊게는 안 하고 약게 하지만 그래도 많이 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분야를 넓혀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좀 할게요. 네. 그래서 그리고 단체급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배들이나 아니면 옆에 친구들 보면은 영양사를 취직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양사 자격증을 따시고 취업을 하시게 되면은 임상 영양사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급식 관리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제약회사 영양사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건 영양사 뭐 상담 영양사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서도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급식 관리 영양사로 가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 영양사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영양사. 이제 하얀 가운 입으시고 이제 급식 관리하시는 영양사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 대상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급식 영양사가 되셨을 때 좀 많이 참고가 될 거예요. 급식 관리 부분은. 그래가지고 물론 다른 부분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영양사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무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이제 실무에서 좀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좀 실물을 많이 섞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단체 급식은 보면은 제가 이따가 이론서 저 챕티를 설명드리겠지만 영양사가 하는 업무 자체를 처음부터 쭉 나열을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쭉 그대로 따라가시다 보면은 실제로 공부하시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목차부터 한번 볼게요. 이론서 목차 보시면요. 이거 순서가 실제로 이제 시험에 나와 있는 그 기술되는 문제 순서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장에 개요 보시면은 개요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은 단체 급식이란 급식 관리란 무엇인가 라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단체 급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어서는 식단 관리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작게 볼 수 있는 급식 관리 메뉴 관리를 설명드릴 거예요. 메뉴. 그래서 메뉴라는 건 어떻게 짜는지 그리고 실제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를 받고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메뉴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메뉴 관리하는 것까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구매 관리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구매라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가 메뉴를 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식재료나 필요한 재료들을 우리가 사야 돼요. 그걸 우리가 구매 관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발주를 해야 되고 검수를 해야 되고 저장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이제 구매 관리에서 하다 배울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생산 및 작업 관리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생산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단체 급식에서의 생산이라는 건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해서 메뉴 짜고 구매 관리까지 했죠. 그럼 생산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요 요칙을 해가지고 실제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좀 더 잘 만들자라는 거. 그걸 여기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장 보면 위생 안전관리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위생 요즘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해석 적용하는 사업장도 있고 한데 거기서는 우리가 위생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라는 건 조류원 안전, 손이 빈다든가 아니면 미끄러짐이 나온다든가 그런 걸 방지하는 거 배울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시설 설비 관리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급식소 시설. 여러분은 실제로 만약에 영양사로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급식소 짓고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그래도 급식소에 짓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안전한 동선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하는 거 이때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원가 및 정보 관리인데 이게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예전에는 원가 관리를 영양사가 그렇게 중요하게 안 했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한 끼당 예를 들자면 4천 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4천 원 받은 거를 4천 원은 딱 받는 게 아니고 4천 원도 받을 수가 있고 3천 5백 원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재료비는 얼마나 쓰고 얼마나 인건비로 사용을 하고 수도세, 가스세 이런 거 제외하고 나는 4천 원을 받았는데 적자가 낫더라, 이익이 낫더라 라는 거 그런 거를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예를 들자면 내가 재료비를 처음에 예상을 한 2천 5백 원 정도 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내가 결산을 하고 나니까 한 끼당 4천 원을 쓴 거야. 그럼 한 끼당 1,500원을 내가 더 쓴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해요? 재료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원가 관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사람 관리예요. 여러분들이 영양사로 가시죠. 그러면 나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관리자로서 누구 밑에 조리사나 조리원들을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람 관리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